이제 신발 만들거예요. 이 여기까지 우선 했었잖아요. 여기 이거 여기까지 어차피 다리는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우선 하나는 만들어봤어요.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까지 만들어봤는데 그 14코가 7단까지 진행이 됐어요. 7단까지 그러니까 그 14코로 4단을 진행을 하는거죠. 4단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신발은 신발 쪽으로 왔어요. 아 근데 이 4단을 진행한 다음에 이 4단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파란색 실로 이 가운데 부분 살짝 벌어진 부분 꼬매주면 되고요. 그리고 신발은 회색 실로 한 단 갈아타서 우선 만들어왔어요. 한 단을 신발 신발은 이쪽으로 왔어요. 여기는 여기는 여기가 다리 부분 여기가 다리였고 다리는 17코 16코 14코로 줄여준 다음에 14코로 그대로 4단을 더 떠주면 되고요. 그리고 신발은 이제 한 단 14코로 실 갈아타가지고 한 단만 떠왔어요. 그리고 그리고 이때 여기 뜨기 전에 이 다리 뜨기 전에 이 다리를 완성한 다음에 이때 솜을 여기까지 채워줬어요. 여기까지 머리 머리 몸통 다리까지 채워준 다음에 이제 이 다리 다리만 채워주면 되잖아요. 다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채울게요. 이제 그 신발을 만들 건데 신발 가운데 부분만 가운데 부분을 표시 잠깐만 해줄게요. 예, 잠깐 열어놓을게요. 어차피 금방 가니까 이제 두 단 2단 갔는데 이때 2단째는 그 17코로 3개 3코 늘려줄 거거든요. 그거는 이제 얼마 뜨고 4코 늘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 3코 늘려줄 거예요. 앞부분에서 자, 여기까지는 그냥 가면 돼요. 표시 코 있는데 근처까지 그냥 갑니다. 표시 코 근처까지 그냥 늘림 없이 떠주무는 거예요. 표시 코 직전 코 이게 제일 앞 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. 앞부분 표시 코 직전 여기 에서 여기서 늘려줘요. 하나 둘 늘려줬죠? 그리고 그 다음 둘 그 다음 코도 늘려주고 셋 그 다음 코도 다섯 여섯 이렇게 앞코를 늘려주는 거예요. 앞부분만 늘려주는 거예요. 앞부분 그리고 또 딱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해놓고 또 그대로 한 바퀴 돌려줘요. 그대로 늘림 없이 갑니다. 늘림 없이 갑니다. 열심히 갑니다. 이게 다음 단으로 온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쓸데가 없어요. 여기로 갈게요. 3단도 20코 늘려줄 거예요. 3코 더 늘려줄 거예요. 3단도 쭉쭉쭉 쭉 쭉 간 다음에 표시코 직전 코 에서 똑같이 3코 늘려줄 거니까 표시코 직전 코 에서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도 표시코 했던 부분이죠. 제일 정 가운데 라고 생각했던 데도 둘 늘려주고 표시코 다음 코도 표시 핀이었는데 자꾸 표시코라고 또 늘려주고 그러니까 2번째 단도 늘려준 거죠. 3코를 이렇게 계속 갑니다. 또 2번째 단 3번째 단까지 여기가 끝부분이 끝부분이다 생각하고 여기가 뒷부분이 끝부분이다 생각하고 또 앞에서 제일 가운데 라 생각하는 부분을 또 표시해주고 여기서 어 이제 4단째죠. 4단째는 23코 4단째도 23코로 늘려줄거에요. 그대로 그냥 갑니다. 이건 아침에 찍는 거 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되게 차분한 거 같아요. 더 졸리는 영상이 되겠네요. 히히히 자 여기 표시코 정코 까지 왔어요. 그러면 표시코 정코 표시코 정코 아 표시핀 정코 자꾸 표시코라고 하지 그 자 정코 마찬가지로 늘려줄게요. 하나 그 코 호에 둘 다음 코 셋 그 코 넷 여기서 엄청 늘려줘서 뻑뻑해졌네요. 그리고 그 코 아 그 다음 코 다섯 그 코 여섯 늘림없이 이제 쭉 갈게요. 보시면 셋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물 세 코가 됐죠. 스물 세 코가 됐을 거예요. 자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 이게 끝 코가 뒤편이라고 했죠. 임의적으로 뒤편이라고 한 거예요. 여기가 뒤편 생각하고 보시면 이렇게 앞불이가 여기 살짝 나와있죠. 여기만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자 이때 요 때 하하 여기 여기 갈 데가 없어 자섯 단체는 이게 몇 개로 줄여주냐면 줄일 건데 아마도 두 개 뜨고 하나 줄여줄 거 거든요. 근데 몇 코가 되지? 사 두 개 줄여주고 한번 줄여보고 할게요. 아아 아 하나 뜨고 두 개 줄여준다. 어이구 하나 뜨고 두 개 줄여줄게요. 하나 그냥 뜨고 하나 둘 그냥 잡고 그 다음 코에 셋 줄여준 거예요. 넷 그냥 뜨고 다섯 여섯 잡고 빼고 일곱 그냥 뜨고 여덟 아홉 잡아주고 빼고 열 열 그냥 열 하나 열둘 잡고 빼고 열셋 그냥 열네 열다 잡고 빼고 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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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뜨고 열일곱 열여덟 빼고 열여덟 열아홉 그냥 스물 스물 하나 빼고 스물 둘 그냥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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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뺐어요. 스물 세 코까지인데 스물 네 코까지 그냥 하나 더 줄여준 거예요. 그러면 보시면 몇 코인지 세 볼게요. 그게 그렇게 헷갈렸네요.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요.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다 열다섯 개네요. 15단 아, 5단은 열다섯 코로 줄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여섯 단은 그러면 어허 요요요 요거를 여덟 코 로 줄일 거예요. 여덟 코로 그러면 그냥 계속 줄여주면 돼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았 열 열하나 아이고 열하나 열둘 열하나 13, 14, 15코밖에 없으니까 14개까지만 줄이면 8코가 되죠. 이때 8코로 줄였어요. 이때 잘라줍니다. 뜨는 건 다 뜬 거예요. 길이는 적당량으로 잘라주고 이때 보통 보면 이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여기다가 실을 낍니다. 보통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얘는 신발이잖아요. 그래서 일자형으로 이렇게 일자로 꾸며줄 거예요. 잘 보세요. 보시면 일자로 코에다 넣고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여기로 잠깐만요. 코에다 넣고 빼고 그다음 코에 넣고 빼고 아! 큰일 날 뻔했어요. 이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. 다시 빼요.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다 솜을 채워야죠. 크크크크 야!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솜! 솜 채워야 돼요. 저는 솜은 가위로 와!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솜 채워야 돼요. 와!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솜은 채울 뻔했어. 솜 채우고 왔어요. 이렇게 만져보고 너무 꽉꽉 채우면 너무 꽉꽉 채우면 취향껏 전 이 정도만 업코까지 잘 들어갔는지 보고 이 정도만 채우고 와!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솜 채우고 왔어요. 이때 솜을 넣어주고 솜이 자꾸 나와 이때 다시 할게요. 마지막 코가 잘 아! 여기 있구나! 이렇게 갔다가 오고 땡겨주고 그 다음 코에 넣고 빼고 솜이 안 예쁘게 시리 다음 코에 넣고 빼고 여기 꽉꽉 잡아당겨 주면서 해야 돼요. 이 동그란 느낌으로 안 하고 일자로 하기 때문에 꽉꽉 누르면서 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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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 들게 자! 이렇게 하면 일자로 되죠? 일자로 넣고 빼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해야돼 넣었다 뺐다 솜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갑니다. 실 잘라 줄 거기 때문에 자! 이렇게 해서 잘라 줘요. 어! 어! 호머 심슨 완성됐습니다. 자! 요런 느낌이죠? 옆모습 잘 보여요? 저는 딱 거치대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여요. 뒷모습은 열었습니다. 호머 심슨 완성됐어요. 좀 아저씨 같나? 진짜 아저씨 같나? 어? 얘는 스납? 어? 대머리 대머리 대머린가봐요. 원래 있나? 머리숱이 있는데 안 만들어주나? 이렇게 뒤에 있나? 너무 대머리네 뒷모습이 있나? 아무튼 완성되었습니다. 호머 심슨 좋아요 구독 눌러줘요. gli type may arm Parker change Here by